반갑습니다.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서울 디자인 2023에 문을 열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, 소상공인,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 만큼 머지않아 서울 디자인이 프랑스와 밀라노의 디자인 위크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. 더 많은 분들의 풍성한 디자인 축제를 즐기시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의 가치와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 디자인이 세계를 대표하는 디자인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라겐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학생들이 캐릭터 담당이라고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콜라겐 캐릭터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. 학생들이 직접 다 제작하고 개발하고 개발하고 제작하고 캐릭터랑 킥킥! 오 킥트 이쁘고 귀엽네. 잔석, Mythic, 의상도 전용사장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아 Для 낳으십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다행히 해주시고요, 저의 여성어 오늘부터 제작을 하십시오! 오 킥트 이쁘고, 도시을 하십시오! 그래도 제작을 누르시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